아! 엠원이다! 안녕하세요 아, 예 잠깐만요 제가 엠원을 얼마나 좋아하는... 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야! 나 미로 오빠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누가 그래요? 아... 진짠데... 지난번에는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미로 오빠냐고 사인까지 해달라고 했었어요 진짜 닮았네 니리랑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 누가 합니다 종이 있으면 줘요 사인해줄게요 종이요? 아... 아... 아, 안되겠어요 저... 극복 볼일 좀 빨리 보고 나올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안돼요? 아... 꼭... 기다려주셔도 돼요 아... 아... 뭐하냐, 쟤? 여기 왜 결혼하네 아, 어떻게 해 피 Voilà 201